네, 이번 시간은 MySQL Monitor라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ySQL Monitor는 MySQL을 설치하게 되면 서버와 함께 번들로 제공되는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MySQL Monito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MySQL 클라이언트고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명령어 기반의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들이 처음 명령어 기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경험이 별로 없으시면 조금 사용하기가 까다롭거나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MySQL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MySQL Monitor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MySQL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ySQL Monitor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 프로그램으로 MySQL을 제어하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사용법은 이렇게 MySQ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마이너스 U하고 아이디를 입력한 다음에 마이너스 P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MySQL Monitor라고 하는 이 MySQL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MySQL 서버에게 제출해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인증을 성공하면 MySQL에 접속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이 윈도우 환경과 리눅스 환경을 번갈아 가면서 이 MySQL Monitor의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윈도우 환경인데요. 여러분이 우리 수업 중에 이 데이터베이스 설치하는 부분 있죠?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부분에서 이 APM 셋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MySQL을 잘 설치하셨다고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이 윈도우 키 있잖아요? Alt랑 컨트롤 키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알파벳 R을 조합해서 입력하면 이렇게 실행이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cmd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콘솔이 떠요. 이게 이제 윈도우에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MySQL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MySQL. 그럼 이 MySQL이란 저 뜻은 MySQL 클라이언트인 MySQL Monitor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옵션을 주는데 띄우고 마이너스 U하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아이디를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루트 아이디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P 한 다음에 여기다 비밀번호를 직접 여러분들이 적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안상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P에서 엔터를 누르시고 엔터 패스워드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밀번호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잘 인증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MySQL 그리고 꺽세가 나오고 이렇게 껌벅껌벅하면서 커서가 대기죽인 프롬프트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접속에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MySQL 클라이언트인 MySQL 모니터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나머지는 리눅스 버전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리눅스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눅스를 준비해놨고요. 우리 수업 중에 리눅스 설치하는 수업 있죠? 그 수업을 보시고 리눅스를 잘 설치하셨고 거기에다가 MySQL도 잘 설치하셨다고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우선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셔야 돼요. 왼쪽 화면을 보시면 여기 터미널이라고 적혀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 있는 이 제목 표시줄을 제가 더블클릭해서 화면을 확대시킬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윈도우와 똑같습니다. MySQL이라고 적으면 이 MySQL이라고 하는 MySQL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옵션으로 마이너스 U 한 다음에 아이디를 지정합니다. 마이너스 P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MySQL 모니터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윈도우랑 완전히 똑같고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윈도우에서 실행이 되느냐 아니면 리눅스에서 실행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행을 할 건데요. 우선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복습 중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실제로 데이터가 적재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가장 작은 단위인 테이블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묶어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테이블을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묶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테이블들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 MySQL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Create Database하고 Music이라고 적혀있죠? 이건 뭐냐면 뮤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CharacterSetUTF8이라고 있고 CallateUTF8 GeneralCI라고 적혀있는 이런 것들은 인코딩, 문자의 인코딩과 관련되어 있는 설정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신다면 이게 뭔지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코딩을 변경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CharacterSet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수정하셔야 돼요. 뭐 UCKR이나 이런 것들로요. 어쨌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Create Database로 뮤직이라는 DB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Show Database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MySQL 서버에 만들어진,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Information Schema도 있고, Hello World도 있고, MySQL도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방금 제가 Create Database라는 명령을 통해서 뮤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죠. 그게 여기 있는 리스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테이블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테이블이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명시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Use Music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내리는 여러 가지 퀄이라고 하는 명령들은 Use 뒤에 들어오는 데이터베이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스콥이라고도 하죠. 이런 말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건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인데요. 테이블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로 데이터가 적재되는 곳이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화면에 갖다 붙이면 Create Table입니다. 아까는 Create Database였죠. 이번에는 테이블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Favorite Underbar Music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Create나 Create Table이나 이런 명령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명령들은 이야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MySQL Client인 MySQL Monitor를 제어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Favorite Underbar Music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은 Title, Musician, Duration, 앨범이라고 하는 컬럼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엔터를 눌러볼게요. query OK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show라는 명령을 통해서 tables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뮤직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는 Favorite Underbar Mus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뮤직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다면 여기 있는 리스트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부분을 보죠.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그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여기 그림으로 치면 테이블을 만든 거고 여기 row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row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추가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카피한 거를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번에는 명령어가 뭐죠? 이건 sql인데 insert into입니다. insert는 무언가를 추가시킨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favorite underbar music이라고 하면 favorite underbar music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시킨다는 뜻입니다. 거기 보시면 title, musician, duration, 앨범 이렇게 있죠. 이것들은 뭐였나요?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이 칼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title이라는 칼럼, musician이라는 칼럼, duration, 앨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value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문법입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chasing pavement라고 하는 이 노래의 제목이 나오고요. 그 아델, 3분 30초, 19라고 한 이름의 앨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title, musician 이런 순서와 똑같은 순서로 이렇게 값들을 나열해주게 되면 그 값들이 이 chasing pavement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로 가고 아델은 musician이 되고, 3분 30초는 duration, 그리고 19는 앨범으로 이 데이터가 적재되는 겁니다. 엔터 눌러 볼게요. 자, query ok라고 나오고 one lower package이라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하나의 행이 추가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입력된 데이터를 조회한다고 있죠. select라는 명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select, 그리고 별표 from favorite under by music이라고 하는 query를, sql문을 입력한 거고요.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favorite music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구조가 나오고요. 그 구조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 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title은 tracing pavement이고 musician은 adult, duration은 3분 30초, 앨범은 19라고 되어 있죠. 만약 여러분이 다른 명령을, 데이터를 더 추가시키고 싶으면 자, 방향키, 위를 향하는 방향키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여러분이 입력했던 명령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입력된 내용 중에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서른, 즈음에 라고 하는 김강석의 노래를 입력해 본다고 하면 김강석이라고 하고 뭐 앨범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자, query OK가 뜨죠? 여기서 제가 다시 from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 title로 서른 즈음에가 추가됐고 musician은 김강석이고 duration, 재생시간은 3분 30초인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MySQL 클라이언트인 MySQL 모니터의 사용이 다 끝났으면 여러분이 컨트롤 C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아니면 exit이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by라는 메세지가 나오면서 이 MySQL 모니터의 실행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ySQL 모니터는 명령어 기반이라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고 또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MySQL 모니터에 익숙해지기를 권장드립니다.